10편 75편 하나님, 우리가 주님께 감사하고 또 감사합니다. 주님의 이름을 부르는 이들이 주님께서 이루신 그 놀라운 일들을 전파합니다. 하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내가 정하여 놓은 그때가 되면 나는 공정하게 판결하겠다. 땅이 진동하고 거기에 사는 사람들이 흔들리고 비틀거릴 때이에 땅의 기둥을 견고하게 붙드는 자는 바로 나다. 오만한 자들에게는 오만하지 말아라 하였으며 악한 자들에게는 오만한 뿔을 들지 말아라. 오만한 뿔을 높이 들지 말아라. 목을 곧게 세우고 거만하게 말을 하지 말아라 하였다. 높이 세우는 그 일은 동쪽에서나 서쪽에서 말미암지 않고 남쪽에서 말미암지도 않는다. 오직 재판장이신 하나님만이 이 사람을 낮추기도 하시고, 저 사람을 높이기도 하신다. 주님은 거품이 이는 잔을 들고 계신다. 잔 가득히 진노의 향료가 섞여 있다. 하나님이 이 잔에서 따라주시면 이 땅의 악인은 모두 받아 마시고, 그 찢기까지도 핥아야 한다. 그러나 나는 쉬지 않고 주님만을 선포하며, 야곱의 하나님만을 찬양할 것이다. 주님은 악인의 오만한 뿔은 모두 꺾어부수시고, 의인의 자랑스러운 뿔은 높이 들어 올리실 것이다.